뭡니까? 아니 그게 오빠 원래 퇴근이 이렇게 일찍이야? 아버님은 여기 웬일이세요? 어? 그래 이왕 만났으니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자고 내가 뭐 자네 엄마랑 같이 사니까 아버지랑 마찬가지 아니겠나? 그리고 우리가 인연이 다 흘라고 지난번에 우리 향이 병원에도 실어다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? 전 제 허락 없이 함부로 제 집에 드나드는 거 싫어합니다 준아 우리 그냥 향이 데리러 온 거야 오해하지 마 그럼 얼른 데리고 나가주세요 아니 그 내가 그동안 뭐 사연은 대충 틀었지만은 그래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어? 아 이 사람 자네 찬다고 고생 많았어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엄마 자리까지 두고 포기한다고 하겠나 내가 옆에서 보기에 안타까워서 그래 안녕히 들어가세요 어? 그래 뭐 뭐 뭐 가야지 어 아 뭐야 당신 안 갈 거야? 어 가야지 그럼 갈게 어 그래 어 어 어 네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아 으 으 분명히 말했어. 알겠어요. 그럼 나중에 봬요 오빠. 단별 언니들.